일어나, 밀리. 일어나, 밀리. 나를 구해준 거야? 너흰 내 영웅이야. 들었어, 밀리? 우리가 영웅이래. 사실 난 벌집 밖을 안 좋아해. 난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싫고 큰 벌레에게 쫓기는 건 더더욱이나 싫어. 그리고 사실은 난 무서워. 네 실력은 세계 최고야. 형도 마찬가지야.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. 아기 개미다. 너무 귀여워.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.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해. 거기서! 믿기지 못해! 그냥 보냈어! 이거 놔! 이 못해 벌레들아! 이 산에서 노래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. 넌 할 수 있어. 꽉 잡아! 마야3! 숲속 왕국의 위기! 8월 극장에서 만나자!